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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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집회를 위해서 소개해주신 모든 국민들께 정병당 3차의 박수원장을 서로서로 보내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 언제도 다 공개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애쓰기신 장군단, 소통역사분들, 실무진 그리고 취재주신 모든 국민들과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제 위대한 거대한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들은 행진을 불회했지만 촛불행동 법률위의 은혜는 공익수정을 통해서 오늘 육성교회 직무실을 양방향에서 배우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도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다 같이 엄청난 풍도 남고 서로서로 응원하면서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육성교회 여러분 온라인에서 수십만이 함께 보시는데 온라인 지금 찬양하는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연인은 40만명 온라인에서만 수백만명 우리 함께는 승리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분명히 이깁니다. 촛불행동은 온라인 대기네 그 다음까지 온라인 한도도 밟지 않고 모자라 목적 안정도 했지만 여러분의 핍박과 지점도 다 한 번 더 그라내드려야 합니다. 구원치겠습니다. 인생 참사 윤성현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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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참사 안보 참사 윤성현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청사조건 윤성현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윤성현 직권이 5차다 윤성현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xo 칠리맥공 윤성현은 퇴진하라 해욤신망으로 나로 바라먹는 윤성현은 퇴진하라 거짓말 정권 은석열은 퇴진하라 능력 없으면 내려와라 은석열은 퇴진하라 부끄러워 못살겠다 은석열은 대한민국은 3대 위기입니다. 사회참사, 전쟁위기 그리고 경제위기까지 외교참사 너무나 지켜드립니다.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세계 지도자 중에서 무려 30위는 설득이다 인정합니다. 다들 보셨죠? 길에 쇼파일이면 주민에 있는 집어 가 한국중앙대화 주민이 지도자 계속됩니다. 세준하러 세준하 입 conse 도착 전쟁 지도자라 유석열이 편리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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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다라!